아 뭐 이게 토스 뭐라구요 토스를 어플을 깔고 에 토스의 만복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에 그걸 키면은 집 근처에 알아서 뜹니다 그러면은 총 집 근처에 주변 5분대 총 100원 까지죠 20원씩 5개 그거를 그 근처에 가면 이십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아 맘보 까지 거주면 총 40원을 더 받아서 하루에 2 맥시멈 아 천 에 140원을 벌 수 있죠 아 저희가 지금 밤에 지금 지금 산책 나왔는데요 산책 나오면서 지금 만보를 걸었더니 이런 토스의 20원 받기 기능이 뭔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옆에 지나가다가 어디 지점이 있었던 20원이 뭔가 체크 돼서 들어왔대요 그 다음에 다음 코스의 맥도날드 롯데리아 거기에 코스가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대요 한번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잘 안보이는데 우리가 어디 지금 우리가 여기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 받은 것 같고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네 20원 있잖아요 아 20 여기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봐볼게요 와 이런 건강을 지키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돈도 뭔가 나름 쌓이는 기능이 있네요 야 이거를 쌓이면은 계좌로 모았다가 토스로 쏟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암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캐시워크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140원 한번 최대 하루에 하루에 이런 기능이 있네요 자 우리가 토스만보기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맥도날드가 토스만보기 기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지금 가까이 저희가 접근 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건가요 이거 어 여기 빨간 점이 있는 게 있는데 거기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은 어 뭐가 썼는데 20원 받으세요 이렇게 떠요 진짜 이야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떴어요 오늘 60원 더 받을 수 있대요 장소를 선택해보자 아 주변에 또 뭐가 있나봐요 암튼 요런 식으로 지금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동도 하고 자금도 받을 수 있는 토스만보기가 있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운동하면서 한번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보시고요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많이 걸었고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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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